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효성이에요. 쿠팡에서 생여주 10kg 사서 다양한 요리법으로 즐기고 있는데요. 생여주 보관이 어려워 오래 맛볼 수 있는 장아찌로 만들어봅니다. 여주가 참 싱싱하죠? 여주 세척은 여주의 오돌오돌한 부분 사이에 먼지도 많을 것 같아 1차로 베이킹솥 1스푼 넣고 물에 5분 정도 담그고 2차로 식초 1스푼 넣고 5분 정도 담그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물기를 말립니다. 여주 장아찌 재료는 여주 3개, 대추 1줌, 고추씨 3스푼 준비합니다. 여주 3개를 준비하고 여주를 반으로 자른 후 씨를 숟가락으로 긁어서 제거하고 2mm 정도 얇게 썰어 준비합니다. 대추는 씨를 빼고 잘게 썰어서 준비합니다. 여주 장아찌에 들어갈 간장소스를 만들건데요. 물 200ml, 간장 200ml, 식초 200ml, 개복숭아청 200ml 넣고 팔팔 끓이다가 고추씨 3스푼 넣어 국물을 한소끔 더 끓여서 식혀줍니다. 고추씨를 넣으면 칼칼한 맛이 나서 간장을 적게 넣어도 감칠맛이 나서 고추씨를 넣고 끓입니다. 준비한 여주와 대추에 간장소스를 부어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하루정도 상온에서 숙성하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쌉싸름한 여주가 새콤달콤 짭조름한 장아찌에 어우러져 매력돋는 맛이네요. 여주의 쓴맛이 몸에 좋은 성분이라니 쌉싸름한 맛 정도는 여주의 매력으로 봐주는 걸로 해야 되겠죠. 보통 여주의 쓴맛을 제거하고 요리하지만 당뇨인 남편을 위해 쓴맛을 제거하지 않았지만 건강에는 좋겠죠. 제철 여주로 여름 건강 챙기시길 바라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 팜앤쿡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